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파워디렉터가 최근에 업데이트 되고 나서 버전 10으로 바뀌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프로젝트를 삭제한다던가 혹은 이름을 변경한다던가 미리 보기 등등 프로젝트에 관련된 메뉴가 잘 보이지 않아서 고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디렉터, 스마트폰이 파워디렉터입니다. 파워디렉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제 경우에는 여기에 이런 프로젝트를 이미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가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로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설정이라는게 나와있죠. 여기 설정에 보면 버전을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설정 터치하면 여기 파워디렉터 프리미엄이라고 정품이라고 되어있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정보라고 있어요. 이 정보를 터치해 보겠어요. 정보를 터치하면 이게 버전이 10이다. 그리고 빌드 번호는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파워디렉터 버전 10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쭉 올라가서 여기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데 프로젝트가 이렇게 여러개 있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삭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삭제하는지 옛날하고 방식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한참 헤맨는데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은 메뉴는 어디에 있냐면요. 요겁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메뉴는 요것입니다. 요것 요 3점 있죠. 요 3점을 터치합니다. 3점을 터치하면 여기에 미리 보기, 복제, 이름 바꾸기, 삭제, 취소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미리 보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크로마키로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크로마키를 제가 만들어봤어요. 참 멋지죠. 독수리가 날아가는 폼이 멋지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왕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뒤로 갑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요것을 터치해서 보겠어요. 터치해서 보면은 여기에 복제도 있죠. 여기 복제 복제를 터치해보겠어요. 복제를 터치하면은 요 프로젝트가 복제해야 됩니다. 자, 툭 터치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 전에 그 프로젝트가 독수리인데 복제는 이와 같이 독수리 1이 됩니다. 이렇게 독수리 1이 돼요. 자,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고 이 복제품 여기에서 복제된 프로젝트 여기에서 다시 여기 3점을 터치해보겠어요. 3점을 터치하면은 이름 바꾸기 여기 있죠. 이름 바꾸기 자, 이름 바꾸기 이걸 해보겠어요. 이름 바꾸기로 터치하면은 독수리 1이 있잖아요. 이걸 독수리 1에서 삭제해버리고 제가 독수리 1에서 삭제해버리고 다시 독수리 독수리 형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어요. 독수리 형제 이렇게 바꾸고서 오른쪽에 있는 저장을 터치합니다. 저장을 터치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독수리 형제라고 이름이 바뀐 게 떴죠. 자, 이렇게 복제를 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 이 3점을 터치해보겠어요. 터치해서 이제는 이것을 삭제를 해보겠어요. 삭제라고 있죠. 삭제 삭제를 터치했습니다. 주편에 독수리 형제라는 것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파워들리크에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메뉴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3점을 터치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바랍니다. 키네마스터처럼 한꺼번에 이 프로젝트를 바꾸는 것에 대한 설명은 그런 메뉴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파워들리크를 쳐서 보면은 거기에 사람들의 구독자들의 평을 들어보면 악평이 나와 있어요. 파워들리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계약을 했다. 안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사용해보니까 그런 좋지 않은 점도 있지만은 많이 개선된 점도 있고 그렇더군요.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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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